Q. 마민칸 선수의 첫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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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내려오면서 뒤돌리기 포지션을 또 한 번 완성을 시켰습니다. 뒤돌리기로. 네, 자연스러운 파이브 쿠션이죠. 아, 연속 4득점. 라운드가 새롭게 시작되긴 했지만 이 라운드까지는 역시나 이 승수를 가장 많이 쌓았던 쿠드롱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기세가 대단한데요. 네, 지금 초반의 흐름이 너무나 좋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쿠드롱 선수가 쉬운 공을 잘 만들어내면서 득점이 지금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다 득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돌리기로. 처음부터 전체가 나오네요. 뒤돌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돌리기로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포지션으로 또 득점이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일목 좋고 두께도 좋고 회전량까지 사용을 하면서 정확한 힘 배합, 완벽한 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공 배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네, 얇은 두께로 빨간 공 컨트롤이 너무나도 또 좋았네요. 네, 이미 동료들도 알고 있었죠. 이목적구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얇은 두께가 필요했는데 완벽한 컨트롤, 쿠드롱 선수다운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런 7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뒷돌리기 시도했는데요. 스크림 선수가 지금 이 형태에서 희스를 냈어요. 원쿠션에서 회전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서 우선 긴 각도가 만들어졌는데 목적구를 찾아가는 각도 형성. 예기치 않았던 또 실수가 한 번 나오네요. 네, 그렇지만 7득점을 첫 공격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조건희 선수. 레버리지 1.289를 기록해봤습니다. 조건희 선수도 출발이 좋네요. 네, 첫 번째 공격. 되돌리기 시도를 했는데 우선 회전량도 잘 이용이 됐고 두께 공략과 지금 흰배화까지 어느 정도 생각했던 대로 진로가 잘 진행이 됐죠. 비켜치기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 초반에 지금 어려운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건희 선수가 집중을 하면서 지금 득점을 쌓아주고 있는데 실수 없이 우선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KW 방식이죠. 공격한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주고 있는 사실은 복식인데 좀 복식의 사실은 어떤 성향보다는 개인전이 좀 4명의 선수가 개인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약간 혼합복식과는 다른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정말 잘 발휘가 돼야 되는 1세트.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우선은 나와있는 형태들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지승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요.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직접 시도를 했어요. 각도는 잘 읽어냈는데 아쉽게도 일목적구했던 하얀 공이 맞지를 못했죠. 하얀 공이 아주 살짝만 맞아도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였는데 아쉽게 뱅크샷 사이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선수의 득점.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 신한 알파스입니다. 신한 알파스 선수 중에서는 가장 승수가 높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민감 선수죠. 자신의 개인전 에버리지 보다는 지금 팀 리그에서는 조금 에버리지는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신한 알파스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승수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졌고요. 빨간 공의 위치가 네, 그렇죠. 지금 최대한으로 맞지 않으면서 진행이 돼야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형태를 시도를 했는데요. 너무 예민한 각도다 보니까 빨간 공이 바로 맞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3이닝 쿠드롱 선수의 공격 대돌리기 이어지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배치는 이제 대돌리기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형태였는데 지금 쿠드롱 선수 같은 힘 배합이 아주 중요해요. 원투쿠션 이후에 이제 회전량과 속도에서 어느 정도 각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쿠드롱 선수 완벽한 또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현지승 선수가 앞선 이닝에서 공타로 물러났지만 지금 쿠드롱 선수가 혼자 9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세트 이 케이터블 방식에서는 혼자서 15점을 다 득점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옆돌리기도 있지만 얇은 뒤돌리기로 하얀 공 처리 한번 보시죠. 무난하게 뒤돌리기까지 성공을 합니다. 10대 4 확실한 두께 공략으로 내공과 교차를 잘 해주면서 포지션까지 생각을 했던 공격이 계속해서 쿠드롱 선수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허점이 보이질 않네요. 얇은 두께 아 조건희 선수의 공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공략을 한번 해줬는데요.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주 얇은 두께로 코너를 돌려내야만 짧은 각이 형성이 됐던 플러스 형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이어서 추격을 해야하는 신한 알파스 조건희 선수의 공격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조건희 선수도 괜찮았죠. 실수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전공을 하면서 10대 5 코너를 돌아나오면서 약간 짧아지는 각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 살짝 막고 나오는 특점이 만들어졌는데 조건희 선수가 생각했던 각도보다는 조금 길었습니다. 뱅크 샷으로 시도를 합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아 아 아 뱅크 샷을 해내네요. 10대 7 이제 석점차 조건희 선수가 아주 자신감 있는 선택을 하고 공격을 해줬는데 원했던 두께가 맞으면서 정말 적절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주 과감한 뱅크 샷을 성공 했습니다. 옆돌리기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10대 8 두 점차가 됐습니다. 구두렁 선수 혼자서 10득점을 3이닝 만에 만들어냈는데 조건희 선수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잘 쫓아가지고 있습니다. 깊겨치기로 긴 각도 영상을 시켰죠. 네 이어지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어느덧 10대도 이제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4이닝 만에 두 팀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조건희 선수 지금 뭐 팀 리그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저주한 기록이거든요. 8승 11패로 승인보다는 패가 더 지금 많은데 자 오늘 첫 번째 KW 방식 복식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제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역전까지 이어질지 타임아웃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까요? 조건희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공 3개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좁은 각을 노려보지 않나 보여지는데 좀 예민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아웃 사용을 아주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옆돌리기로 약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4인닝 에서 조건희 선수가 무리 6득점 장타를 만들어냈네요. 얇은 두께 에서 약간 회전을 이용한 옆돌리기 였는데 회전 양이 조금은 받쳐주지를 못했네요. 이어서 한지승 선수의 공격인데 달아날 수 있을지 한지승 선수 원뱅크 걸어치기 한지승 선수가 아주 중요한 순간 이죠. 지금 딱 동점이 되고 한지승 선수에게 이런 기회가 왔는데 놓치지 않고 원뱅크 걸어치기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쿠드롱 선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팀원이 이렇게 뭔가 도움이 조금은 돼야 복식에서는 더욱더 좋은 기세가 이어지는데 한지승 선수 놓치지 않으면서 해결을 했고 네 네 이것 까지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3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3대 10 격차를 벌립니다. 지금 아주 짧은 각으로 시도를 하면서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속도를 워낙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잘 됐어요. 조금만 빨랐더라도 오히려 약간 아래쪽으로 더 빠져나가는 각도가 형성이 됐는데 한지승 선수도 지금 보탬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아웃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걸어봅니다. 자세가 좀 불편한데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나요? 네 끌어주면서 아 앞돌리기 짧게 시도를 했어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더 짧은 각이 만들어지고 살짝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잘 끌어졌네요. 쿠드롱 선수도 득점이 되지 않았지만 아주 잘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민캄 선수 득점을 하며 두 점 차 얇은 얇은 두께 예민한 두께에서 지금처럼 공략을 하는 옆돌리기가 상담이 득점 확률이 적은데 마민캄 선수의 예리함을 한번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민캄 선수의 연속 득점 그러면서 이제 두팀 한 점 차 플러스를 이용한 뱅크샷 만약에 이 뱅크샷 까지 성공을 했다면 이제 이번 세트 한 점만 남겨둘 수 있었는데 그렇죠 마무리까지 갈 수도 있었던 좋은 상황 이었는데 마민캄 선수가 조금 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5위닝 쿠드롱 선수의 공격 비껴치기 포쿠션 짧은 각이죠 다시 계명을 깨뜨리면서 자 이제 두 점차로 달아놨습니다. 이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쿠드롱 선수 전혀 긴장되는 모습 보이지 않고 확실한 득점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셋포인트 옆돌리기인데 하얀공의 진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찍네요. 막기 전에 알았죠. 자 이렇게 쿠드롱 한지승 선수 웰컴 저축 은행이 이번 세트 1세트부터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쿠드롱 선수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1세트가 됐는데 두 팀 다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1세트였습니다. 날 15대 12로 이렇게 웰컴 저축은행이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1세트